샬롬 우브라카 알레이캠 이 시간에는 에스라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소의 히브리 명칭은 에즈라로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 노예미아는 본 뒤 한권의 책이었으며 마지막 책인 역대기 앞에 위치합니다. 에스라 노예미아는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말씀을 통한 영적개혁으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역대기는 오직 야외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이 에스라 노예미아서를 역대기 앞에 둔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70역과 그 이후 번역 성경들은 에스라 노예미아를 두권으로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의 위치도 역대기 앞이 아니라 바로 뒤로 바꾸었습니다. 그 목적은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두 지도자 에스라와 노예미아의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 이스라엘 재건을 생생히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수많은 좌절과 위협들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두렵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통해 세임을 얻고 그 약속을 성취한 이스라엘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현실에 무릎 꿇지 말고 끝내 싸워 이기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노예미아가 역대기 앞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측령, 1차 귀환, 성전 재건과 봉헌, 2차 귀환과 그 이후의 삶이라는 사건과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9장 9절에 따르면 노예미아가 성벽을 완성한 주전 445년까지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단어는 돕다는 뜻의 아자르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두 번 나오지만 돕다를 뜻하는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일, 야드 아도나이, 나사, 에인 아도나이, 사아드, 하자크 모든 용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움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때가 이르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다 라는 단어는 어떤 동작이나 일을 시작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 혹은 사물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감동시키다 라는 뜻의 헤이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명령의 주체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림으로 도왔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에서 돕다 라는 말은 나사입니다. 피엘 형태는 돕다, 누군가를 지지하다는 뜻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것을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입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귀환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고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렌에서 떠나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손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손을 강하게 하다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굳게 묶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수룻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렌에서 나온 것 출바벨론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제2의 출애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공사를 감독해야 했습니다. 성전기초가 놓여질 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쳤으며 옛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격도 잠시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마음을 낙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공사 중단을 명령하였습니다.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상대책은 선지자 학계와 스카라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스루파벨과 예슈아가 일어나 사람들을 북돋았고 공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의 돕다라는 말은 아라머 메사아딘입니다. 어그는 사아드로 돕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공사 제계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 다트네와 그의 부하들의 방해 또한 막아주셨습니다. 에스라 5장 5절의 하나님이 유다 장노들을 돌보셨으므로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노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이 그분의 백성에게 향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도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보호하심으로써 성전재건의 역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장노들이 학계와 스카라의 권면을 따름으로 성전건축공사가 형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랫동안 기쁨으로 준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건축과 봉원이란 형통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며마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에스라엘의 귀환입니다. 먼저 귀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들은 지쳐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도움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제사장인 동시에 율파 박자인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란 표현은 귀국 준비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라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요하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귀국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에스라와 일행들을 죽이려고 숨어있던 대적들로부터 건져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총독들마저도 이스라엘과 성전건축을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귀국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회복을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요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에스라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들의 삶에 동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씁쓰롬없이 행했습니다. 지도층들이 더욱 타락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구하며 철저히 참여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정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는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늦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가정은 야외 하나님 신앙을 교육하는 현장이며 야외 하나님께서 함께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이애의 아들 스가니아를 통해 에스라의 개혁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가정을 정결케 할 것을 맹세하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에스라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귀환, 성전재금과 봉환, 말씀회복과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잘못된 것을 철저히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며 뽑아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세우시고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말씀위에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을 살핀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깨달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가정회복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상의 아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도심에 의한 회복 프로그램을 따라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레스 측령으로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포로귀환과 성전건축 명령입니다. 둘째 포로귀환으로 에스라 1장 5절로 2장 70절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세스바살이 이끈 1차 포로귀환입니다. 셋째 성전건축으로 에스라 3장 1절로 6장 22절까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성전건축과 봉훈입니다. 넷째 포로귀환으로 에스라 7장 1절로 9장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율법교육 그리고 영적회복입니다. 다섯째 에스라의 명령으로 에스라 10장 1절로 44절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라는 에스라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에스라서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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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